안녕하세요. 진짜 살 길입니다. 당신은 죽어요. 늙지 않았으니 늙기까지는 안 죽는다고 마세요. 늙지 않아도 죽는 거라고요. 병나지 않았으니 안 죽는다고요? 무병하고 튼튼하고 건강해도 죽는 걸요. 죽었다. 하면 누가 다른 어떤 이가 죽었지 나는 아무 일 없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당신을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신 분의 지시에 따라서 오라. 하면 그만 가는 거예요. 안 가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다 가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질 않아요. 죽는 것은 몸집뿐이고 당신 자신은 살아남아 있단 말이에요. 당신을 담았던 집 곧 몸집이 죽고 당신은 죽은 몸집에서 빠져나왔으니까 갈 곳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어딜 간다는 거예요? 갈 곳을 준비해두었는가요? 당신이 그 몸집에 담겨져 있을 때 그 몸집에서 빠져나온 당신이 갈 곳 그곳을 준비해두었는가 말이요. 그걸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어려도 죽고 부자라도 죽고 운동선수라도 죽고 젊어도 늙어도 다 죽는 거예요. 몸집 안에 있어 기동하는 동안 제일 시급하고 제일 중요한 일 몸집에서 나와서 곧 가야 할 곳.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정신 바짝 차리세요. 기복신앙 세상에서 잘되고 잘 살고 이 육체 몸집이 잘된다는 설교 외면하세요. 그것은 몸집의 일이고 흙 속에 들어가서 썩어서 흙이 되고 마는 몸집에 무슨 큰 차이가 있겠어요. 갈 곳을 준비하고 가야 할 날이 기어이 있고 몸집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영원히 영원히 죽지 않고 죽지 못하고 계속 존재해 있을 당신 위에 알아서 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있고 그래서 성경이 있고 그래서 순교사가 역사와 함께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오라 하시는 분은 친절하시게도 우리가 영원히 있을 집을 준비하시고 오라 오라 누구나 다 오라고 하세요. 그 음성 듣고 그분에게 가서 영원한 집을 준비하세요. 어디를 갈 것인가요? 준비했으면 그 준비한 곳으로 의뢰 찾아가게 될게요. 마치 몸집에 있을 때 언제나 자기 집을 잘 찾아가듯 준비해놓은 집으로 급속히 자신있게 찾아갈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빠져나온 몸집은 사람들이 흙으로 도로 돌려보내서 흙 속에 심어버려서 죽어서 썩고 있으니 거기도 도로 갈 수 없잖아요. 어디를 갈 것인가요? 몸집에 있을 때 친해둔 친구가 올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 세상에서 죄를 즐기며 그 속에서 사귄 친구들 마귀가 와서 데리고 갈 것이 아닌가요? 죽으면 끝이라고만 말해왔지요? 죽고 보니 몸집이 죽어 흙으로 돌아간 것이고 당신은 죽지 않아요. 안 죽어요. 죽지 못해요. 그러니까 준비하셔야 해요. 몸집에서 언제 빠져나올지 모르니까요. 기어이 다가와서 당면에 있는 문제, 그것은 기복이 아니요. 세상 일의 형통이 아니고 심각한 것이에요. 누가 뭐라든지 어떠한 환경이었든지 당신은 죽어요. 정말.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안 죽어요. 못 죽어요. 영원히. 지금까지 진짜 살 길이었습니다.